저게 뭐야 휴지떡이야? 아니 우리 팬들에게. 코에서 나오는 거예요 휴지가? 코피에 코에서 휴지가 나와. 콜라? 커피. 긴 소개해. 일어나면 커피 마셔야 돼. 우리 강아지. 강아지 너무 귀여워 쟤. 진짜 귀엽다. 진짜 귀여워. 나랑 성격 똑같아. 원래 걔들이 주인을 닮아요. 맞아요. 이제 간식 먹자. 간식 먹을까요? 이리 와 봐. 기다려. 다운. 굿보이. 쑥. 셋. 하이파이. 굿보이. 일어나. 기다려. 다운. 굿보이. 하이파이. 일어나. 일어나. 아니. 셋. 셋. 영어만 해도 힘들 텐데 2개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? 정말 아이큐 좋게 아이큐 좋아. 한 번 더 잘. 한 번 더 잘. 너무 귀여워. 짜장면 보는 것 같지? 너무 귀엽다. 응. 맛있어요. 근데 진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평상시랑 강아지 대할 때는 목소리가 아예 달라져. 맞아. 진짜. 이거 뭐야. 진짜 이렇게 되나 봐. 먹는 거 더 고워요. 씻는 거를 저 똑같이 따라하나 봐. 뭐 하는 거야? 아니 뭐 먹은 것도 없는데. 조심해야 돼요, 라미. 네. 라미 게이트 확인한 거다. 응. 이거 며칠 날 찍기로 했어? 이게 첫날. 너 개인 립이랑 너 이미지 싹 다 찍을 거야. 이거 다시 재야 된다. 왜? 조금 타이트하게 재달래. 왕관을 만들었죠? 제작을 했어요. 제시가 제대로 짱구야. 그러니까요. 뒤통수가 이렇게. 진짜. 여기가. 여기가. 장난 아닌데. 여기가 나도 진짜 신기해요, 이거. 우와, 진짜 근데 완전히. 나 근데 몰랐어, 이런 게. 뒤가 툭 튀어나온 사람이 짱구. 두통수가. 이게 뭐가 중요해? 중요해, 이게. 한쪽에서는. 한쪽에서는. 이거 봐, 이거 얼마나 예뻐. 그러니까. 언니, 속 닦았어? 그럼 닦았죠. 툭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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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쩜 이렇게 머리통이 예뻐? 그치? 딱 맞으면. 똑같네. 쪼이는 느낌이 들어? 이 정도면 딱이야. 딱이네. 툭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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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9로 봐야겠다, 그치. 네. 조금. 너무 탈툭하면 나, 나. 지금 꽉 껴? 이게. 움직여? 아하. 부재인. 나 대박. 아니야, 좋아. 좋은데 이게 웃음이 나오네, 자꾸 트럼틀 만들면. 약간 랩 느낌도 있어요.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한다는 게 또 쉬운 게 아니네. 근데 이거 투머치인가? 여기서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. 투머치는 아닌 것 같아. 아니, 왜냐면 그 체스 느낌으로 가려면. 아까 봐봐, 사진들. 아니면 쉐입을 이 느낌으로 가고 이거를 가면 어때? 약간 망상 아니고 이런. 왕관이 그런 거 같아. 일단 이런 거 먼저 해 볼까? 화장실 갔다 오세요. 보통 의상이 몇 벌 정도 들어갈까요? 이번에 한 8개. 8벌? 오, 진짜. 우와. 그래서 언니가 진짜 힘든 게 10개를 입으면 한 100개를 할 거야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저게 옷이에요, 지금 꺼낸 게? 그럼 옷이죠. 아니, 지금 잠깐. 우와, 저거 화려한 거 봐. 근데 진짜 제시 몸이 저런 의상이 정말 찰떡같이 어울려가지고. 와우. 와, 대박. 와, 진짜 멋있다. 너, 잠깐만. 내가 갈게. 와. 오, 빡빡 봐. 잠깐만, 잠깐만. 우리 볼 수 있는 거야. 잠깐만, 있어봐. 비켜봐. 간다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쉽게. 오, 나온다. 오, 잠깐만. 오, 진짜. 피터팬이야, 피터팬? 아, 피터팬. 피터팬인데? 그린랜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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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우와. 멋있다. 슈이 놀랐어. 슈이 놀랐어. 누구야, 누구야. 와우. 와우. 와, 진짜 화려하다. 와우. 멋있다. 좋다, 좋다. 아니,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상을 두르신 것 같아. 아니, 이런 옷이 어떻게 어울려? 어, 근데 진짜 어떻게 어울려? 지현 씨, 저 소화 못해요? 저 못해요. 왜? 언니니까 소화. 엄정화 씨 정도 되면 또. 걔 해요. 언니는 900% 돼요. 진짜 제시에게 어울리는 딱 스타일이에요. 네. 이렇게 딱 해봐. 오마이. 너 이거 구두 신었잖아. 안무 한 번 되려봐 봐. 이 정도는. 안무 배우는 지 얼마... 아, 안 돼? 아, 안 돼? 눈이 나는데? 눈이 나잖아, 아마. 이거 어떤 거 같아. 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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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적당히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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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! 호리비, 호리비! 한국의 카리미지. 진짜 예쁘다. 예쁘다. 스타일리스트가 알고 갖고 온 거구나. 너무 잘 알고 있는 걸. 잘 어울릴 거라는 걸. 뭐야, 이거? 어? 너 사람이야, 이거야? 뭐야? 우와, 진짜! 와, 근데 진짜 저런 의상 어디서... 아, 지압볼! 지압볼 스텝! 지압볼이 뭐야? 혈액순환, 혈액순환이 좋은 거. 혈액순환이 좋은 거. 내 반디 왜 가렸어? 정하 누나? 약간 누나 컨셉 같은데, 여기. 아, 지압볼. 맞어, 맞아 맞아! 누나! 아, 진짜! 그래! 누나 컨셉이라니까, 누나 스타일. 아이, 왜 내꺼를! 왜 자꾸 내꺼를 내보내는 거야! 언니 비카의 우리 테이스트가 좀 비슷해요 오 진짜야 진짜 있어 있어 환불 원정들 같이 한 이유가 있나요? 네 이어지네요 이어져 내가 어떤 거 같아 내가 어떤 거 같아 딘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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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딘 해봐 앉아 때려놔 때려놔 때려봐 이거 아 이게 이게 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? 네 디자이너 옷이에요? 근데 이제 거기서 찝어야지 갈게요 네 오세요 이건 자메이칸인데 완전 멋있다 송글래스는 왜 이렇게 봐 근데 진짜 제스니까 저렇게 입지 와 쉽지 않은 옷들인데 옷은 항상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언제까지 이 몸매를 갖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? 뮤비에서 그리고 무대에서라도 뭔가 멋있는 컴피텐한 워민을 보여주는 거죠 컴피텐한 워민을 보여주는 거죠 아 저 옷 입었네 앉아 있으면 막 따끔따끔하겠다 그치? 앉아 앉아 다리 쪽은 지압이 잘 되겠어 됐어